이 가수와 함께 놀아보는 시간, 윤태화 가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꿈이 돌고 돌아오는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의 이슬대여 아라님의 첫 꿈을 하늘하늘 다른 곳은 어디에 둔가 그리움만 사랑해졌네 안타까운 내 입이여 저 바람은 내 맘일까 저 바람은 내 맘일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세요 즐거운 시간 다 보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저 바람은 제이 이가 저 바람은 제이 저 바람은 제이 저 바람은 제이 한올 하루 다른 가슴 어디에 둔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줬네 안타까운 내일이야 저 구름에 먹을 수 없을 수 없을까 저 바람은 내 맘할까 멍멍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 아시려라 저 바람은 내 맘할까 저 바람은 내 맘할까 저 바람은 내 맘할까 진짜 왜 이렇게 파진걸 입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 매일이 손을 다잡아주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윤태화! 윤태화! 어머, 감사합니다. 기사 한 말씀 해주세요, 맥민들에게. 여러분, 흘태, 그림화, 트로트계의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빅피처 윤태화 의사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윙크가 더 인기가 많은 줄 알았더니 정말 윙크의 가수가 정말 상대가 안 되네. 정말 너무 예쁘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늘 홍천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한 걸음을 달려왔어요. 오늘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한 발 고슴 지어주시는 모든 분들 복 가득 받으세요. 복 가득! 사랑합니다. 쩌리아! 쩌리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마지막에 해운고추 좀 있으니까 어차피 이분들하고 즐겨 놀아셔야 하니까 다 나오세요. 해운고추 좀 내야 하니까 좋아요, 좋아.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냉장고는 냉장고는 정말 480만원짜리 냉장고는 우리 유태아 가수가 직접 직접 제가 뽑나요? 뽑아서 안 나오면 내가 드려버릴게. 저는? 냉장고 주려니까. 자, 다음 노래 뭐 준비했어요? 제가 다음 노래는 요즘 제 신곡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 좋더라. 제가 니미어나 옥수수 번 옆에 당신의 웃고로 가만히 이렇게 노래했죠? 근데 또 히트곡이 나와야지 더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이 노래가 네.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온다. 네, 다 나온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이 노래를 일단 들어봅시다. 오케이? 맞아요. 요즘 많은 좋은 반응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조사하면 다 나온다가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춤추면서 한번 태화가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태화 출발!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신곡 발표. 해치고! 수영! 수영! 다! 지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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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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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넘어간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윤태아 팬들이 엄청 많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신 윤태아 문콜? 늦게 끝나도 괜찮겠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올려면 국민가수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가면 국민가수요 윤태아 가수를 직접으로도 노래를 듣고 싶으시면 열석해서 윤태아를 외쳐주세요 이미 왔어요 이미 국민가수 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바로 뒤에 정말 고마워요 이분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놀자고 그러니까요 냉장고 뭐고 다 우리가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이제 해도 좀 져가고 당연히 여기 줄천에 있긴 한데 아까보단 덜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운꽃 추첨 냉장고 하나만 뽑고 하자 떨려요 냉동고 너무 떨려 제가 윤태아 가수님에게 해운꽃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홍천뉴스에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홍천경찰정보가 행사가 두 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cct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 정확히 보지 않고 뽑기 때문에 정체는 속지 않아 그러니까 냉동고 이거 이거 실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집에 용달자 가지고 가야 돼 용달자 자 냉동고 자 윤태아 가수님 정말 이걸 불러서 안 나오면 이거 본인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자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윤태아 가수님이 해운꽃 추첨은 테라스 처음 한다고 하길래요 여기 위에 좀 해 주세요 자 내가 좀 흔들어 주세요 너무 파진 걸 봤어 가야 노래 뽑았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자 후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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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동리 우윤태아 화モ 박 maske 지금 축하드립니다 hui 후동리 와 대박이다 네 좋으시겠다 여러분 이 냉동고를 네 자 아니 아니 옆에 쓰시고 우리 윤태아 가수 옆에 서시고 公arrive요 기념차장 이거 주세요 동en 로 박철재 박철재 냉동고 축하드립니다 호동님 대우리에서 나오네 대박이다 좋으시겠다 그러면 이 냉동고를 네? 아니 아니 옆에 서시고 우리 윤태아가수 옆에 서시고 기념차장 주세요 박철재 맞습니다 박철재 냉동고가 제일 좋은 상품이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2024년 5월 29일날 만들었네 최신형 냉동고 혼자 못든다고? 아이고 아이고 냉동고 하나 더 남아있고 세탁기 남아있고 TV 남아있어요 그러면 앵컬송으로 유태가수님 노래 한 번 더 듣고 여러분 마지막 행운을 추첨할게요 박수로 노래 청해드리겠습니다 자 둥지 들려드릴건데요 여러분 세탁기도 되시고 냉장고도 되시고 당첨 되시길 바라면서 복 팍팍 드리겠습니다 행운 팍팍 좋아요 둥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가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젠 나를 내가 대단을 주고 언제까지나 사랑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나이보 우리는 어디서 사랑하지만 행복하겠지만 너무 행복해서 날씨 죄송합니다 그럼 다같이 아멘아 널 이렇게 내 손에 흐를 가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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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세요 10시 3시 2시 1시 아 based on 12시 11시 12시 내 일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달아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 날 우리 더 이상 너를 내 곁에 달아치고 언제까지나 아침은 날아오고는 잊어버려 차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날씨 넌 그냥 사만 있어 넌 내가 해줄게 싫은가 네가 싫은가 아니까 던지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마치 내 품에 둥지를 풀어봐 내 품에 둥지를 풀어봐 너 먹기 좋은 일은 그리고 지금 내 품에 두는 깜짝이야 오우